왕위지 행서 흥복사단비 50번째입니다. 여기서 반드시 방향전화, 여기서 깊이를 하고 방향전화, 그리고 서서히 다시 방향전화해서 천천히 수편합니다. 이런 점액도 늘 방향전화하고, 그리고 벗을 모아서 수편합니다. 이 부분도 미세하게 방향전화합니다. 이 부분도 미세하게 방향전화해 줘야 합니다. 고춧가루 복잡한 핵은 여백 하나를 잘 살펴줘야 합니다.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 와서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다시 방향전환하면서 다음에 어디로 갈까 보고 원필 해줘야 합니다. 이런 부분은 여기 와서 딱 붙을 세웁니다. 세우고 완전히 방향전환하고 그리고 서서히 중봉으로 어디로 갈까 하고 원필 해줘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재필입니다. 재필로 와서 다시 누르고 다시 방향을 재필로. 다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여기서도 재필로. 여기에서 방향전환, 그리고 붓을 완전히 방향, 그리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중붕으로 만들어서 원필합니다. 이제 마찬가지로 만들기. 네, 이렇게 마찬가지로 맛있게 만들어서, 그냥 다 마찬가지로 만들기. 이렇게 하면, 다 마찬가지로 만들기. 네, 저거 네, 다 마찬가지로 만들기. 그리고, 다 마찬가지로, 다 마찬가지로 만들기, 이런 부분도 방향전환, 붓대고 방향전환, 그리고 방향전환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원필해야 합니다. 이런 부분도 완전히 방향전환 제가 자꾸 방향전환을 강조하는 것은 이 방향전환이 안되면 중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새에는 반드시 중봉을 터득해야만 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.